어느 날 갑자기 제이미의 앞으로 배달된 의문의 택배 부부는 곧바로 포장을 뜯어 내용물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긴 건 기괴한 얼굴의 인형 도대체 누가 이딴 걸 보낸 걸까 출처 없는 인형 선물에 찜찜해하는 제이미와 달리 리사는 왜 때문인지 신이 난 아내의 분부대로 제이미가 중국음식을 셔틀해 가는 사이 리사는 이 무서운 인형으로 제이미를 골려 먹을 생각뿐이죠 그런데 그때 벽 쪽을 향해 있던 인형의 얼굴이 리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저 기분 탓일까 그렇게 넘기기에 이상한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죠 갑자기 집안의 모든 소리가 서서히 사라지더니 두 귀를 의심케 하는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장난기가 사라진 리사의 얼굴 그 위로 지나가는 기괴한 웃음소리 리사는 천천히 인형을 향해 다가갑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뻗는데 아내 리사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큰 충격에 빠진 제이미 하지만 경찰에선 제이미를 리사를 살해한 용의자로 강력히 의심했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제이미는 사건 직전 배달된 인형 얘기를 꺼냈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일단은 풀려난 제이미 그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인형이 담겨있던 상자부터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토록 궁금했던 인형의 출처를 발견하죠 공교롭게도 그곳은 제이미의 고향 레이븐즈 페어 그는 죽은 아내와 인형 사이의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무작정 고향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아내의 죽음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아버지가 계신 본가부터 찾아가는데 처음 본 여자가 이름을 부르고 꾀앉더니 묻지도 않은 TMI를 추절되기 시작합니다 엘라라는 이름의 여자 그녀의 정체는 아버지의 세부인이었죠 안본 사이에 급격히 노세해진 제이미의 아버지인 인정 당장 할 말이 없으니 말부터 돌려야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이곳 마을을 떠둔 시구절 그리고 그 시에 담긴 끔찍한 일화 하나 제이미는 장례사 헨리에게서 인형과 그 인형의 주인인 메리 쇼와 관련된 오래전 실화를 전해듣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940년대 메리 쇼는 대형극장에서 인형으로 복화술 공연을 했던 잘나가는 복화술사였습니다 그날도 자식처럼 여기는 인형 빌리와 함께 아기자기한 공연으로 관객들에게 웃음을 전했는데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온 한 아이의 무개념 겐세이 요 녀석 하나 때문에 공연장은 금세 술렁였고 이에 메리 쇼는 더 진짜 같은 공연으로 위기를 극복했죠 그런데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죽음을 예감이라도 한 걸까 그녀의 유언장에는 인형들을 함께 묻어달라는 얘기가 적혀있었고 헨리에게서 메리 쇼와 인형의 얘기를 전해들은 제이미는 이제 인형과 아내와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생전에 메리 쇼가 살았던 극장으로 향합니다 메리 쇼의 죽음과 함께 폐허가 된 구이놀 극장 재미는 그곳에서 낡은 책 한 권을 발견하죠 스크랩북으로 보이는 이 책의 앞장에는 인형 만드는 방법이 그림과 함께 설명돼 있었고 뒷장에는 헨리에게서 들은 문제의 사건 기사가 스크랩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리사가 죽였을 때처럼 갑자기 찾아온 정적 그리고 들려오는 거친 숨소리 그때 호러 영화의 명장 제임스 왕 감독이 연출한 데드 사일런스는 보카 술사란 마레오원을 시작으로 기승전결이 확실한 이야기를 속도감 있게 풀어냅니다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아내를 잃고 살해 혐의까지 뒤집어쓴 제이미 감독은 그의 동선에 따라 복선과 전사를 배치해 추리와 반전의 묘미를 살리고 그 사이 갖가지 기술을 총동원한 깜짝쇼로 텐션을 높이죠 제이미가 스크랩북에서 발견한 두 가지 사실 그리고 그 문제의 소년이 자신의 증조부였다는 거 제이미는 다시 아버지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메리 쇼와 제이미 가족 간의 원한으로 빚어진 참극 메리 쇼 그녀가 바랬던 건 그리고 그리고 완벽한 인형 제미가 메리 쇼에게 리사를 죽인 이유를 묻자 그녀가 인형의 몸을 빌려 대답합니다 이제 남은 미스터리는 하나 메리 쇼가 바란 완벽한 인형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리드무비였습니다